최근 제주의 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모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됩니다. 다만 제주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스터디 카페. 좌석이 절반만 차있고 일행과 모여 앉은 이용자는 이동을 안내받습니다. 기존엔 출입자 명단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만 지켜졌지만 제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높아지는 4일부터는 한 칸씩 뛰어앉아야 합니다. 100명 이상 참석하는 민간 주간 행사는 금지되고 국국립시설 수용 인원은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2단계 수준인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까지 낮추고 공공체육시설도 훈련 등만 허용해 일반인 사용을 금지합니다. 대신 식당과 카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안인 50제곱미터보다 완화된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일 경우에만 테이블 간 1미터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노래방과 목욕탕,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안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제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주 이통장단 관련 접촉자 2명을 포함해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 추가로 발생한 제주. 지난 한 달 올 들어 가장 많은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는 음악병상 외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00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동선 공개가 제한돼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에 필요에 따라 동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